f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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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99년생 부끄러움 많이 타고 소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이번에 생일이고 또 대학교 입학했어요 그래서 선물 준비했어요 근데 먼저 fye 반응 테스트 영상 찍을 때 아무 말 안하면 fye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블입니다 다시 héval Ensv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난 너를 하지났어 왜? 왜? 왜 말해? 화장실 가서 이상한 소리 내면 오빠이 사랑해 근데 우리 집 오면 매일날 자버려 이상한 말 중국어 번역기로 돌리면 친구가 공식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자체를 알게 너가 그거는 매일 줄 알게 내가 밥에 자기둥이 sehr, 정말 매일 줄 알게 이유 없이 옆에 앉으면 축하하는 마음으로 선물 주기 아 잠깐 뭐 찍어야 돼 응? 잠깐 뭐? 찍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야? 고고고 인사네 수는 안했어 왜냐면 승일이구 And you got into college You got accepted to university So Ha ha I prepared a little gift for you Wait wait it's ric Smich For real? Yeah for real Congratulations and happy Birthday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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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교와서 술도 먹지 말고 심심할 때 게임이나 해 나처럼 살지 말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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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17살이었는데 이제 20살이고 그동안 좋은 동생이 되셔서 고맙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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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네 레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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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eet, 고맙게 좋아. 아... Push." Dimension 감사합니다.